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포근했습니다. 한편 오늘 가장 낮은 기온 보인 대관령은 8도, 가장 높은 기온 보인 제주는 20.6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9도, 강릉 26도, 대전 전주 29도,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